사고는 지들이 치고 술수는 나보고 어쩌라고 다큐의 설명이 뭔지 알아요? 팩트예요 팩트 세계의 결혼식? 니가 책임져라 그러면 제가 연출 이 사람 어떠냐? 카자흐스탄 출신 고려인 영화감독 여기 있는데 나와 말해 다 위로 된다니까? 빨리 들어와요 그냥 야 승주야 내가 부탁한다 너 이거 만들어 오면 내가 입봉시켜줄게 빨리 빨리 결혼식 드났다 결혼식 한 번만 더 하면 될까요? 결혼식? 한 번만 더? 어서와 삼촌 결혼식 장면 꼭 찍어 하려면 가능하겠죠? 이 마을에서 가짜 신랑 신부를 구하자 우리는 다큐 진짜를 찍는 사람들이에요 결혼식을 진짜라고 생각하면 그럼 진짜가 되지 고려인 신랑 할 사람은 너뿐이야 일단 이름부터 바꾸자 다우렘 행복한 시간 이게 끝듯이다 우리가 좋게 생각해보면 사람들을 속이는 게 아니라 잠시 행복하게 해주는 걸 좀 잃잖아요 자자 오 그렇지 아 너무 좋다 거맹은 세상으로 나오시지 않아요? 처음 말 안 해요 처음 말 잘하네요 넓은 세상으로 나오시지 않아요? 내가 진짜 복붕하지? 그러면 내가 다큐 진실이 뭔지 알려준다 내가 다큐 진실이 뭔지 알려준다 제가 다큐 진실이 뭔지 알려준다